에이티즈 유나이티드 월드 차트 1위. 서울는 뉴스 이즈훈 기자는 차세대 k-pop 그룹 에이티즈 ateez가 또 글로벌 차트의 정상을 차지했다. 18일 한국시간 기준 세계음반 판매량 직계 사이트 미디어 트래픽. 미디어 트래픽에 따르면 에이티즈가 유나이티드 월드 차트 유나이티드 월드 차트 위 1위를 차지했다. 에이티즈는 미니 6집 제로 피버 파트 2 제로 피버 파트 점이 발매 당시 세계 36개국 아이튠즈 톱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초동 앨범 발매 일주일 판매량 30만장 이라는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에도 한터 차트 글로벌 부문 주간 일간 실시간 차트까지 섭렵했다. 지난 1일 발매된 제로 피버 파트 2는 제로 피버 파트 1 제로 피버 파트 점 1의 후속작이다. 열병의 한가운데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멤버들의 이야기를 노래했다. 한편 에이티즈는 19일 kbs2tv 뮤직뱅크에 출연해 불로리아 무대를 선사한다. 한편 에이티즈 stories